마지막 깔딱고기가 또 나타났으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살속내네요 자 신발 좀 보세요 완전히 조심! 누가 그렇단 이야기지요 그만치 땅이 질척거린단 이야기랍니다 신랑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사는 곳이네요 아이고 미끄러 까딱고기에 바닥까지 질어버리니 어머나 숨 한번 고르고 새들이 반겨주니 힘이 좀 나네요 고개고개 그런 노래도 있잖아 무슨 노래지? 꼬불꼬불 첫째 고개 여기 셋째 고개 여기 눈오면 진짜 못가겠다 토끼 이건 뭐야? 토끼가 쉬는데 토끼굴이에요? 토끼굴도 있네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오도 르 속의 신이 mod 형님 어머님까지 찾으시고 여기 두걸레길인데 어디로 가야됩니까? 오른쪽으로 가잖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왼쪽 직진 직진이요? 왼쪽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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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? 가깝다 고기는 있는데 엉덩이 그랬어 꺼져 곡소리 들어보세요 산중에 지금 곡소리가 납니다 아유 못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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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어 이거 아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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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야 아이고 야 이건데요 응응 기장하다 아유 이거 뭐 배운 삶을 맺고 와 대나무 숲이 또 나왔어요